엔세이드는 대표적인 콕스 억제제 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다른 약물들은요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 있겠죠 자 이 세가지는 대표적인 비마약성 진통제고요 참고로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조금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말초에 있는 콕스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중추, 뇌에 있는 콕스 쓰리력제에서 진통, 해열 역할은 있다고 했지만 결국 말초에 있는 콕스에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염 역할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염증 완화 효과는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해열, 진통, 소염제가 될 수 있는 건 엔세이드와 아스피린이고요 얘는 해열 진통제가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흔히 접하는 두통이나 근골격계 계통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처방자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게 사용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위장간으로 흡수가 잘 되고 또 흔한 용도로만 쓴다면 부작용도 크게 없습니다 별다른 부작용도 크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용되는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엔세이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얘네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만성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아스피린이나 엔세이드 얘네들은 위 자극이 문제입니다 만성적으로 쓰게 되면은 위작용, 특히나 진통제로 쓸 때는 고용량으로 쓰게 되잖아요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위 자극이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의 용량 제한이 걸리는 큰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위 자극이요 특히나 아스피린이 굉장히 위 자극이 큰 편입니다 미란이나 괴양,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은 콕스1, 콕스2 다 건드릴 수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콕스1에 의한 혈소판 응집을 저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를 낸 다음에 피가 멎지 않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위장간 쪽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엔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엔세이드는요 만성적 사용 시에 신독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구체의 수입 세동맥을 수축시킬 수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GFR을 감소시키면서 또 배출이 적어지니까 혈압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만성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이 혈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이 GFR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량이 적으신 분들 있죠 일단 GFR이 떨어져 있는 신부전 환자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인효제를 쓰셔서 이렇게 혈관에 용적이 줄어 있는 경우 그리고 급성, 저혈량증이 발생한 경우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신독성은 위작업 뿐만 아니라 이런 혈압 상승과 또 신독성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아까 언급해 드렸으니까 아세트 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일단 고용량 복용 시에 간독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것 말고는 위자극도 거의 없고 혈소판 기능에도 영향이 없다 그런 점에서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엔세이드는요 비경구로 투여할 수 있는 형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성, 굉장히 우리가 심한 통증이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에 심한 통증 관리에 유용하다 대표적으로 디클로페나 그리고 케토르락이 있죠 자 일단 얘네들은요 작용도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한 두통 또 근골격계 계통이 오더라도요 굳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비마약성 진통제로 마약성 진통제를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엔세이드는요 대표적으로 콕스1, 콕스2를 모두 억제하는 비선택적 엔세이드가 있다고 했었고 최근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콕스2 억제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선택적으로 콕스2만 억제하는 녀석이죠 자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우선 선택적 콕스2 억제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약물에는 셀렉 콕십이 있다고 했고요 대표적으로 관절념 환자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비선택적 콕스 억제제라고 했던 녀석들도요 사실은 콕스1, 콕스2 억제하는 정도가 약물마다 제각각입니다 정말로 비선택성이 있거나 아니면 세미 셀렉티브라고 해서 콕스2에 좀 더 친화적으로 억제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브프로펜이나 뭐 나프록센 그리고 세미 셀렉티브에 해당하는 게 보통 인더메타신, 케톨롤락, 디클로페나 이런 게 있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콕스 억제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리실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스피린이죠 그리고 프로피온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브프로펜, 나프록센, 또 페노프로펜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에 속하는 게 디클로페나, 케톨롤락, 그리고 인더메타신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이브프로펜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구매 가능한 엔세이드 형태고 나프록센 도 역시나 흔히 사용이 되는 엔세이드죠 자, 얘 특징은요 엔세이드 중에서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최소화된 형태고 그러나 위장관 출혈이 조금 흔히 나타나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노프로펜 같은 경우는요 페노프로펜 이 녀석은 신장질환이 있을 때 거의 금깃이 되는 약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프록센 이렇게 써요 나프록센 이브 페노프로펜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에 속하는 녀석들 제가 아까 케톨롤락이나 디클로페락 설명드렸는데요 이 녀석들은 일단 급성기, 심한 통증이 있을 때 빠르고 강한 진통작용을 통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더메타신 인더메타신은요 이게 이제 위장관 부작용이 좀 흔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작용도 일단 큰 범주 안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제각각 조금씩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심한 관계 부작용, 위장관 출혈, 신장, 위장관 우리가 이때까지 다 했던 얘기인데 약물 중에서도 특이성이 조금씩 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부작용이 어떤 거에선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어떤 건 조금 덜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설명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선택적 콕스 억제제는요 나머지랑 비교했을 때 진통효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위 자극 덜하다라고 했죠 콕스원을 안 건드리니까 그러나 콕스2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독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급성기 수술 후에 나타나는 통증 조절할 때는 유용할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콕스원이 혈소판 응집이랑 관련이 있는데 결국 출혈 경향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콕스원을 억제하게 되면은 혈소판 응집 못하게 되면서 출혈 경향이 높아지는데 당장에 수술하고 나서 지혈이 안 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선택적 콕스2 억제제가 유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N세이드는요 심혈관계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콕스2 억제제는 콕스2 쪽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다 보면은 원래 이 콕스2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의 응집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니까 선택적으로 그래서 좀 더 심혈관계 위험성이 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N세이드는요 이 심혈관계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제 목적으로 쓰다보면은 이 콕스 억제제 고용량으로 갈수록 원투 다 억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이 심혈관계의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관계 관련된 어떤 시술이나 수술하고 나서 나타난 통증을 잡을 때는 N세이드는 굳이 쓰지 않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